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인공은 절대 안 죽을래 오더더 한판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 이 세상에 나의 모양 영원한 행복 좋아 나로 치겠다 상사의 행복할 때가 왔군요 씻어내세요 은혜 감사합니다 가볼까? 음 감사해요 이번 시간은 너로 찍을게 별이의 맘대로 별이 차례야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 그냥 죽어 뭐해 전부 걸어보자고 저 받고 가보자고 뭐해 전부 걸어보자고 이는 이 물이 딱딱 털어질 것 렛츠 프랜피 별빛 날개 때가 왔군요 응징을 새로 렛츠 프랜트 성스러운 불꽃이요 밭으로 더 받았고 별빛 힘으로 흩어질까 순순히 떨어지면 죽음 죽는 걸 빼앗 좋아, 너로 죽었다! 주인공은 절대 안 죽었다! 이 화폐라고 하고자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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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화폐라고 하고자고!